그... 미안해요. 뭐가요? 이런 거 보게 해서. 솔직히 보민 씨가 겪어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. 최대한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줘요. 그... 내가 원래 귀신 보는 게 적성인가 봐요. 원래 좋아하던 장르가 스릴러 공포 좀비물인데요. 그러니까 나는 괜찮으니까. 천천히 찾으라고요. 아, 제가 할게요. 고생했다. 잠깐만. 지금 뭐, 뭐 하는 거예요? 칭찬이요. 오늘도 참 수고했어요, 서귀주 씨. 아무도 몰랐으니까 아무도 안 해 줬을 거 아니에요. 내가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. 내가 왜 세이프 존일까? 왜 갑자기 귀신이 보이지? 그런데 이런 서귀주 씨 알아주라고 그랬나 봐요. 지구상에 이렇게 힘들다고 아무한테도 말 못 하고 남들 도와주는 착한 서귀주가 있다고. 와서 칭찬 좀 해 주라고. 이제 내가 칭찬해 줄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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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 거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